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리카르도 시드가 본 휴고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 옆에 계셨던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카르도 곧 휴고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온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었고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령님이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증기와 같은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나를 감췄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휴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다 어디 갔나? 나는 남아있다. 나는 남게 되었어. 성가대 지휘자가 들어온 후에 다른 목사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감독들 모두가 들어와 나는 효고받지 못했다. 나는 효고받지 못했어 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부모들과 배우자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부를 데려가셨어. 사람들은 흐느끼며 큰 소리를 지르며 슬퍼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목사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지 않았나요? 왜 나에게 고루가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남게 된 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고루가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 이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고루가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때리고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들은 울며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제 마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림받지 못하고 전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후회와 슬픔으로 인해 자기 눈을 뽑아버리려 하는 형제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바닥과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를 원하며 가정스럽게 살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깨어질 때까지 벽에 찍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피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주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의 교회를 다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그 외에도 너무 두려운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기간 때에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고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을 심하게 상하게 했는데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란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운할지라도 죽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또 왜 이 모든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자.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인 것은 내가 나의 교회에 가서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 전체를 덮고 있는 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았느냐. 이 불은 지구에 있는 불이며 그 불은 칠레를 덮을 것이다. 칠레는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칠레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불이 움직여 칠레이에 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눈이 칠레이에 계신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칠레에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은 나를 파세오 휴마다라는 장소로 데려가셔서 다치거나 신체 일부가 없어진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여 기도하고 나서 다리를 향하여 자라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순정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새로운 팔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당신을 사도들이 성경에서 한 것처럼 칠레에서 같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지금까지 리카르도 시드가 본 휴고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